최근에 해외 직구로 다이어트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남용할 경우 구토에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운동을 촉진시켜 쾌변에 도움을 준다는 다이어트 차입니다. SNS와 온라인상에서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데 부작용을 겪었다는 후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겠다 할 정도로 알았다, 식은땀에 현기증, 구역감까지 올라와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다 등 저마다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변비치료제 성분 센노사이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 복통 등을 유발해 국내에서는 식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원이 해당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 22종을 조사해 보니 19종이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알약과 캡슐, 티백 형태의 제품들로 평균 그램당 15mg의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는데 WHO는 센노사이드 성분의 복용 권고량을 하루 최대 30m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 원료와 성분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